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난다고 하죠. 국민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위산화 민간자문위가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지금과 똑같이 받는 두 가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 숫자를 두고 일단 논의부터 하자는 건데 선거는 몇 달 안 남았죠. 돈을 올리면 좋아할 국민은 없죠. 일단 해당 부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4%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포인트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2.5%포인트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인데 고갈 시점은 16년 연장됩니다. 어느 쪽이든 돈을 더 내는 게 시급하다는 건데 월소득 300만 원 직장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27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 늘어납니다. 구조개혁 중요한데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지만 정부 안에는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 숫자가 빠졌습니다.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을 할 게 아니라 숫자보다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구조개혁의 큰 틀이 정해져야 거기에서 모수개혁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하는 게 인과관계에 옳고 실제로 정부가 보여준 의지의 결과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맹탕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돈을 더 걷는 방향의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